어... 이... 정말 더럽네 이... 정말 더럽네 여기 그러면은 눈치 게임으로 입다가 혼자서 정찰병 할 사람 고르도록 하죠 1, 2, 1 아... Be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야... 야... 굿... 굿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에란겔 굴뚝이 코끼리보다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아... 코끼리보다 올라가기가... 와... 실패하고... 원수 한번 본가 보다 성공... 성공! 실패!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맞았어요?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았지? 기다렸는데? 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자기장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어... 뭐야 제 옆에 있는 거라고 가려고 그랬는데 간다! 기다리라고? 그 와중에 한 명 또 성공했어 그니까 아... 3번님? 야... 좋아 좋아 치료해줘 이거 자기장 괜찮으면 그냥 NO! 아니요 이거 그러면은 저희 3번님도 일단 내려오세요 밀베 쪽으로 저희 들어갈게요 오늘 해볼 좋은 번은 무엇이냐 아... 쟤이 아... 쟤이 아... 살짝 원시인 느낌이예요 저희 자 이제 가다가 구상 보이면은 일단 구상이라도 좀 먹죠 그래 구상은 살생하는 용도가 아니니까 지루한 용도도 사람을 살리는 보니까 존버가 유니세프 같은 느낌이네 맞습니다 평화롭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이로움만 있는 존버 구상한 게 하나 있다 예 붕대 있어요 이런 살생을 파는 물건 3번 붕대! 붕대! 가방 버려! 저희 다리로 넘어가면 100% 다 끔살 당해버리니까 수영으로 가죠 바로 차 갖고 가면 이제 초반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고 플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몇 3개인데? 좋아 4종은 먹어주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네 필수템입니다 저희 차 어때요? 차? 저요 차량 탑승하고 바로 뚫어보도록 하죠 연료 만빵입니다 토스틱 토스틱 자 타세요 여기 빨간 집도 보셨나요? 다 열려있어요 저 출력했어요 아 자 바로 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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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가 안돼요 암 쏘니 왜? 암 쏘니? 암 쏘니? 베린인가봐요 근데 그냥 살생 4명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안 쏜 거 아닐까요? 이거 솔직히 제가 봐도 조금 자 V자 누르고 한번 옆에 한번 보실래요 다들? 개 징그럽거든요 그림 잡으신술이야 지금 아 그리고 지금 4번님 앉아가지고 지금 팬티가 너무 안보이는데 되게 드럽거든요 지금? 오 세상에서 제일 더러워요 지금 더우네? 그러네 아 앞에 보세요 3번님 아 아까 보세요 아까 뭐 앞에? 안 해보라고 뒤 hobby 여기 차 하나 더? 안돼x3 ESSO 우리는 모여 있을 때 이쁜겁니다 차에 손풍기도 다리는데? 어 그러네? 여름이라서 손풍기도 다리자네 운전석만 있어 근데 사풍기 운전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앞에 보라고요 제발 근데 지금 다리 검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아주 좋아요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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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방에 많아요 지금 차 하나 구하면 저 앞에 있는 건 차인가요? 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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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 가죠 4명 이상 탈 수 있는 거야 이거 나름 방구 차갖고 살짝 운치 있어요 에란게리 경치가 좋구만 어 앞에 차량 있습니다 그 남자는 세단이죠 세단 오더 가 탑시다 다 차 빠르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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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더팍! 아 이분 좀 운전이 너무 거칠지 신경 좀 써주세요 멀미 좀 잘한 스타일이라서 오케이 어디로 갈지는 운전자가 정하는 겁니다 탑승자들은 그냥 운전자의 의견이 따라줘야 돼요 오케이 중간에 휴게소 들른 다음에 오줌 싸는 것도 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순조로운데요 그니까요 아무도 안 죽으세요 어디를 가야 개갔다고 소문이 날까 플레이옥은 하나만 나오면 사실 진짜 대박인데 사람 없을 거 같은 집에 한 번씩 내리죠 근데 여기서 사람 없을 거 같은 집 찾는 게 더 힘들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자기장이 자기장이 너무 깔끔하게 집에 가 우리 지하로 갈래요 지하? 지하가 있어요 여기? 쉘터 있잖아요 방공은 그냥 쉘터 저쪽 아닌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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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쉘터 이쪽에도 하나 더 있나요? 그럼 저 한 번만요 한번 가볼게요 어깨 되게 스프레이를 많이 안 해 봐서 저 사동만 해가지고 저도 사동만 하는데 사실 입구가 큰 거예요 입구가 그냥 드라이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은 저걸 똥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아 예 운전대 보시라구요 아 벙커 여기? 네네 벙커 지금 살짝 진짜 캠핑온 느낌이거든요 거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차도 있다 와 세상에서 지금 제일 더러워요 이거 이거 근데 누가 폭탄 던지면 레전드 어 앞에 저거 우아진가요? 뭐죠 저거? 아 고장난건가? 이것도 저희 차고에 넣어놓죠 다 타세요 차고에 넣어놨 주차 다 살거야 이거? 네 네 저 주차할게요 아우 아 현란한 소리 아 좋아요 자 일단 괴상한 행동 하지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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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메세지다 여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걸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좀 자연친화적인 느낌으로 갑시다 정철병 이 정말 더럽네 그러면은 눈치게임으로 있다가 혼자서 정찰병 할사람 고르도록 하죠 1,2,1 아 요구 요구 2,2,1 2,3 됐습니다 왕емся 나 안 해. 붕대 없으세요? 저 붕대 7개 있거든요. 두 개만 드릴게요. 나머지 다섯 개는 제가 먹을 거라서. 2번님 드렸는데 누가 먹었어. 차 4개 갖고 와서 매듭에 뛰시길래요? 괜찮네요. 오토바이도 아까 하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럼 차 두 개 타고 나가서 하나씩 더 발견해서 오죠. 아무도 안 죽기를. 상사석. 예, 3번님이 운전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번님은 조금 이제. 네, 다이다미카 운전하는 게 좋은 거죠. 저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흑인. 흑인이요? 아니, 여기 능선 위쪽 가면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능선 위쪽 가면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버기 아까 있지 않나? 버기? 버기, 버기 왔어요, 버기 왔어요. 아,겠네,겠네,겠네. 지금 일단 자기장 바뀌어요. 아, 인일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어, 차! 오케이. 됐다. 아, 잠깐만. 저쪽 뒤에 있는 거 일단 오토바이니까 저 오토바이 좀 먹고 올게요. 네. 네. 다시 벙크로 복귀합니다. 아! 아, 벙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벙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총소리났어요, 주변에서. 신속하게 벙크로 복귀하죠. 으! 으! 나이스! 나이스! 차 고르죠. 자, 눈치게임이 시작.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그럼 또, 또 차 소리 아니에요? 10개. 두 주 aider b 아- 아... 아 Assistant? tämä는 먼저 올으세요. 어... 나는ед old b 그럼 제가 저거 뚱뚱한거 탈게요 오! 뛰어 뛰어 뛰어! 자 나가 얼른! 달려! 자 얼른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자 일단 어? 어? 안 돼! 확인 하지만 오토바이어 주지 않지 왜냐면 와리가리! 오토바이라서 신기하게 날아갔어요 새차를 뽑고 자고로 돌아가는 이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합니다 그 뒤 일어나는 무자비한 총기난사 그들도 무사할 순 없었습니다 그들도 무사할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가가 제거한거였는데 딱 한정만 열거였는데 그가 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가 그는 없었을 때 그는 날씨가 다가가고 관리하게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멘